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. 오랜만에 뵙겠습니다. 제가 3월 말에 입대해서 벌써 지금 10월이 됐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났죠. 앞으로 남은 시간도 이렇게 건강하고 즐겁게 군생을 하다보면 정말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날 것 같아요. 오늘 지상선 페스티벌 회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알고 많이 응원을 해주시러 오셨네요. 오늘 정말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오신 김에 공연도 잘 관람하시고 여러 가지 볼거리 재미있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남은 군생활 지금처럼 건강하게 웃으면서 잘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더 열심히 건강하게 지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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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